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의 옵션 제품을 하나 리뷰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제품 T238에서 제작한 데이브레이크라는 오토트레이스와 탄속 기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장착한 트레이스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제품 리뷰를 할 수 있게 T238에서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T238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T238이라는 회사는 중국에 소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소재를 하고 있고 주로 전동권용, 수정탄용, 전자회로라든지 아니면 오토트레이서 또는 기어박스에 들어가는 부품률을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전동권 기어박스에 들어가는 2형식, 3형식 전자회로가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만에 있는 A스테크와 비슷한 행보를 가고 있는 것처럼 야광탄을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서를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와 제품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접목을 했죠. 뭐 불대지 소염기라든지 아니면은 총구에 화염이 나는 그런 트레이서 뭐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만들겠지만 T238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무지개 모양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형태로 나가는 그래서 이 제품이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박스에서 보이죠? T238 데이브레이크는 자동 트레이스 기능과 탄속 체크기가 통합된 트레이스 유닛입니다. 6mm BB탄을 비롯해 가지고 수정탄, 젤리, 다트폰까지 총구에 설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최대 99카운트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패널의 버튼을 통해서 무지개 발광보드부터 리어나 화염모드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15c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200g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에 좌우에 카본 플레이트로 마감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었어요. 상부에 액정 디스플레이와 버튼을 내장해서 여러가지 설정, 측정한 탄속을 액정 등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19mm 아답터와 14mm 영나사와 16mm 영나사 아답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라이플이라든지 권총 등에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발사속도 측정은 50rps에서 최대 80rps까지 지원을 하면서 탄속의 경우 최대 650fps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1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트레이스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탄속 측정기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트레이스 모드로 사용 시에는 최대 3만발까지 사격이 가능하다고 하고 충전은 프론트 쪽에 위치된 USB-C 타입으로 충전 포트를 통해 충전이 가능해요. 카본 패널에는 추가로 각인이 되어 있으면서 좌우 카본 패널로 인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총구의 장착은 각 사이즈에 맞는 어댑터를 장착을 해서 트레이스에 고정하고 동봉된 육각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반동이 강한 총기에도 장착할 경우 강하게 고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화면, 한 번 다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켜게 되면 T238 로고가 보이면서 지금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화면은 스코어라든지 탄속, 그리고 연사속도, 탄속의 줄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다음 버튼으로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레코더, 내가 쓴 격발한 탄에 대한 탄속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메뉴로 가면은 설정하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각각 크로노가 ON이라고 되어 있으면 탄속 기능이 된다는 것. 두 번째 트레이스 기능은 ON시키면 트레이스 기능을 끄고 키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트레이스 기능을 누르면 OFF가 되고 다시 누르면 ON이 되죠. 그리고 RGB 모드 ON, 그리고 DIA 이 부분은 비비탄의 두께입니다. 우리는 6mm 비비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6mm라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 0.2g 탄, 들어가서 0.2g부터 무게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몇 초 있으면 꺼진다? 15초. 이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20초, 25초, 이런 식으로 30초, 이런 식으로 5초,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파워는 20분, 그리고 유닛 이런 것들, 스피드, MPS로 표현하는 거, FPS로 표현하는 거, MPS. 우리는 주로 FPS를 많이 쓰기 때문에 FPS 표기를 하고 되고, 이것도 RPS 표현, RPM 표현 이런 것들, 발사 속도 이런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쓰는 모드가 바로 RGB 이 부분 들어가시면은 맨 위쪽에 보면은 레인보우 모드, 그리고 다이나믹 모드, 레드 모드, 옐로우 모드, 그린, 사이안, 블루, 핑크, 화이트, 오프 모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다이나믹 모드가 총구 화염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이나믹 모드로 누른 상태에서 사격을 하시면은 BB탄이 발사될 때, 앞쪽에 화염이 붓는 것 같은 빛빛이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가능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 99개까지 카운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41개까지 카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T238에서 나온 데이브레이크라는 트레이서 겸 탄속 기능이 내장된 통합 트레이스 유닛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제품을 지원해 주신 T238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한 40 몇 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구입할 수 있는 첫 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